포근한 가을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볼까요? 나은이 도철이 구찌 놀이터에는 우리 곰돌이 곰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우리 믿음이 숙녀 바람이 숙녀 오즈 깨돌이 다복이 다복이 두리 뭉실이 자비 얘들아 가만있게 영산이 또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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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산이 미산이 아이고 우리 로라 로키 로키 네 영이 메롱이 바비 진숙이 진숙이 하이 하이 목사 들이 하이 하이 티프 어이구 우리 티프 곰순이 곰순이 우리 순돌이 주주 우리 동아 마음이 다음에 우리 백조 우람이 우람이 지금 많이 아파요 곰돌이 곰순이 다음에 우리 지니 이러기 깜돌이 우리 라미 마음이 그리미 노릇에 나왔어요 우리 더구 다음에 우리 석이와 수진이 아이고 우리 그림이 신났다 다음에 우리 루이 파도 그 그림이 신났다 다음에 우리 순수미 시노니 풍경이 빨강이 자고 있어 다음에 동그리 윙카는 방에 들어간다 다음에 달콩이 달콩이 다음에 호두 햇님이 우리 아가들 오늘 아침 포근한 날씨 속에서 한가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